안녕하세요. LMCT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4세대 순정 카니발 하이 리무즈.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외관입니다. 블랙카니발 하이 리무즈 순정 차량입니다. 1렬입니다. 1렬의 시트는 버킷형 리무즈 시트로 시공되었습니다. 헤드레스트 하단의 원통형 목쿠션은 보다 편안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많은 커스텀이 진행된 2열입니다. 전동형 의전 시트는 코튼 베이지 투톤 컬러로 작업되었습니다. 2열 시트에도 목쿠션이 장착되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암레스트에 장착된 스위치를 이용해 원하는 형태로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조절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더 서포트 조절 모습입니다. 조수석 뒤쪽에 위치한 레그 서포트의 작동 모습입니다. 시트 스위치를 통해 나만의 편한 자세를 만들어보세요. 바닥은 인기가 많은 요트플로우로 시공되었습니다. 바닥을 비춰줄 하단 무드등입니다. 창문을 가려줄 허니콘 블라인드입니다. 3열은 독립병 시트로 시공되었습니다. 시트 측면과 전면에 위치한 레퍼를 조절하여 3열 시트도 원하는 형태로 조절 가능합니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에는 지금 보시는 히든 수납함이 존재하는데요. 취미용품, 차량용품 보관에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LM 시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차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